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6월 30일 날 대부분은 서둘러서 6월 28일 월요일에 실시됐던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발표문은 이렇습니다. 전체 투표지를 이미지 파일로 생성해서 그 중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를 민경욱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렬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서 판독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연수구월 선거구에 부여한 일렬번호 이외의 일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자는 것으로 검증됐다. 문제가 될 사전투표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투표지 전체를 인시해서 만들게 되면 qr코드를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천대협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첫 번째 맡은 아주 큰 일이 인천연수구월 관련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저는 연식이 오래된 다른 대법관들이 초임 대법관에게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건을 떠 넘겨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천대협 대법관은 어찌할 수 없이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취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대단한 행운이 큰 화를 좌치하는 사건호도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6월 28일 날 재검표를 통해서 개수작업을 해보니까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찌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선거 문제를 꾸준하게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를 완전히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천대협 대법관이 범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서둘러서 재검표 덕표수를 공개해서 그냥 사건을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입니다. 재검표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6월 28일에 검표한 표들이 유효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효성은 바로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되는 사전투표지가 인쇄가 되어서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사전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대량으로 대법원이 6월 28일에 검표한 표들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결론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서둘러서 덕표를 공개해버린 것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그런 행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대협 대법관이 엄격결에 인천연수궐선거무효소송에 주심이 되었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람 앞니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책임을 천대협 대법관이 져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연한 발견이자 위대한 발견이자 한쪽에는 엄청난 행운이고 한쪽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함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지는 당일날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인쇄되었을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번 재검표의 위대한 발견이자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이 핵심 사안을 천대협 대법관이 직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비용을 저는 치룰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곧바로 가짜 사전투표지입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함이 없이 사전투표 문제가 없었다는 발표를 대법원이 성급하게 내놓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은폐의 법원조차도 가담하고 있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왜 QR코드 일렬번호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QR코드 일렬번호가 꼭 그대로 맞아뜨릴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사전투표함의 모든 사전투표지를 100% 새롭게 바꾸는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100% 바꾸는 겁니다. 100%를 다 인시한 것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 끼우게 되면 QR코드 상의 일렬번호 문제는 전혀 없게 됩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에서 발견된 것은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서 출연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하나만으로도 얼마를 위조했는가는 관계없습니다. 한 장을 했는가 두 장을 했는가 100장은 했는가 4만 장 전체를 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위조했는가는 앞으로 추가 검증을 통해서 알려질 것입니다. 아마 추가 검증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파괴한 상태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 6월 28일 재검표는 그 자체가 4월 25일 날 개표 당시에 카운팅됐던 개수됐던 투표지의 원본성과 동일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짜 투표지를 셀 수도 있는 것이죠. 선관위 측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월 28일 재검표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안을 덮기 위해서 국가의 공적기관들이나 언론들이 모두 다 협조할 것으로 봅니다. 인천 연수궐 재검표에서 노출된 위조 사전투표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예보는 국민들에게 달려있고 또한 앞으로의 선거가 제대로 치루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일종의 잣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어떤 공적기관도 선거 무결승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는 데 공적기관이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앞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침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천대협 대법관 역시 기로에 설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침묵해서 묻혀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극적인 상황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천대협 대법관도 어찌할 수 없이 큰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만이 자신을 구하고 조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거듭 강조하면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연수 9월 재건표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중핵이자 근본이자 기본은 민경욱이 어떻고 정의령이 어떻고 매표차가 낮고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잘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연수 9월의 재건표의 본질이자 발견이자 핵심은 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가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됐다는 그런 의심과 강한 의혹입니다. 단 한 장이 투입되는 것도 중대범죄인데 대량으로 투입됐다면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한 논평을 하는 전문가의 그런 한계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학자적 양식을 걸고 이번 사안을 미뤄볼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쇄된 투표지가 사전투표함에서 한두 장이 아니고 대량으로 출연했다는 그런 강한 증거와 정황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대통령 선거도 선거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직의 권력을 결정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